일반인들이 프로 선수들의 훈련을 배운다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훈련을 배우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지금부터 하나도 여과 없이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포지션 플레이 공격수, 미드필더, 수비수까지 각 포지션별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단체훈련입니다 프로들의 훈련이지만 전혀 딱딱하거나 엄격하지 않고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유쾌하고 즐거운 트레이닝입니다 나는 팀훈련을 받을 레벨이 될까?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감독님께서 아마추어 레벨에서 구형 가능한 난이도를 조절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축구 훈련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둘 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고알레를 검색 트레이닝 위달래의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1화부터 64화까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위달래의 주인공은 우리 아마추어 바로 여러분들인 것 아시죠? 트레이닝 위달래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이 오 companies 이 기사에о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넓게 일어나서는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에게